나의 슈나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하지만 슈나는 지금 나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는 아 뭐 처음부터 이래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 좀 구도도 달라지고 보셨던 얼굴이겠지만 새로운 분도 계시고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오늘은 제가 설치현 수의사가 아니라 그냥 설치현으로서 반려견의 보호자로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나게에서도 그랬고 유키즈에서도 그랬고 슈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이별을 했다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조지훈 선생님이랑 콘텐츠 촬영을 하면서 잘 듣다 보니까 어? 내가 진짜로 좀 건강한 이별을 한 것인가 라는 그런 조금의 걱정 그리고 제가 뭐 상담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슬픔과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상담 과정을 보여드린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펜로스 상담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펜로스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조지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페로스 증후군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진짜 얘기 잘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좀 정보성의 내용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직접 상담이라서 새로운 느낌일 것 같고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안녕 상담소에 오신 설치현 보호자님 환영합니다 안녕 상담소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좀 다른 뜻이 있을까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이제 안녕이잖아요 네 반려동물과 내가 만났을 때 인사로서의 안녕 그리고 반려견과 차별을 하고 난 뒤에 안녕이라는 뜻 그리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쑥불쑥 또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기억들과 감정들 우리한테 또 찾아와주는 이 존재에게 우리가 또 건넬 수 있는 인사말도 그 말도 또 안녕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안녕이라는 이름을 상담소 이름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우선은 상담은 총 8번의 상담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애도 과정에 맞춰서 원래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페로스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하니까 이 8번의 상담을 조금 추각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은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사별이라는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감정들을 경험해 나갔고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또 현실에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별을 한 존재를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가장 처음에는 일단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설문지 검사를 제가 드리는 게 있었죠 네 한 세 개인가 네 개인가요? 네 가지 네 네 가지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먼저 PBQ라는 설문지를 처음에 작성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지는 제가 보내드린 다른 PTSD에 대한 설문지나 우울에 대한 설문지와는 다르게 정말 이 펠로스에 대한 것만 추정을 하는 설문지 검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에서 이제 개발하는 척도인데 번안을 해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점수를 다 합산한 다음에 거기서 16점을 뺀 점수가 이제 자기의 점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점수가 36.6 반올림에서 37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별 슬픔에 굉장히 좀 많이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몇 점이 나왔나요? 우선은 21점으로 점수가 많이 높진 않은 걸로 이제 나타나셨고 평균 점수가 한 28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슈나에 대한 슬픔이 남들보다 덜하다 이제 슬프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크기의 슬픔으로 조금은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점수였어요 첫 시간에 과제를 항상 내드리거든요 아니면 나의 아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런 글 혹은 아이를 떠나보낸 과정이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게 과제를 내드리는데 작성을 좀 해보셨을까요? 네 뭔가 대충 좀 적어보면 나의 슈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반려견이고 싶었지만 애완견이었던 슈나가 같이 있을 때는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가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 하지만 슈나는 지금 나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선생님 아 뭐 처음부터 이래 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선생님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이씨 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을까요? 이제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울컥 올라오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감정에서 울음이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서 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슈나 생각을 하면은 후회가 많이 되죠 미안하고 되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라요 뭐 진짜 얼마 안 되지만 같이 뛰어놀던 것도 생각이 나고 가는 날에 이렇게 누워있던 거 치매 때문에 이렇게 삥삥 돌던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가슴 아프셨을까요? 이제 떠올리셨던 기억들 중에서 저는 그냥 오히려 얘가 즐겁게 놀았던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면 더 슬픈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못 만들어줘요 저랑 산에 가서 산책하고 같이 뭐 여행 가서 놀고 이런 모습들 즐거웠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게 더 좀 슬픈 거 같아요 얘가 행복했을까? 그러면 답이 너무 심심하고 그렇게 재밌진 않았을 거 같아요 죄책감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저도 그랬던 거 같아요 저는 2009년에 아이를 보냈거든요 다롱이라는 여동생 같은 친구를 보냈는데 불과 책임까지도 그래도 다롱이가 행복하게 살다가 떠난 거 같아 라는 생각들을 그냥 막연하게 품고 살다가 한 1월달쯤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다롱이가 행복했을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죄책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100%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봤거든요 나도 완전히 100% 행복한 순간들만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데 다롱이도 100%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 삶을 그래도 살다가 떠나지 않았을까 한 보호자와 일생을 살다가 마치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행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도 또 한편으로는 하면서 순화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족 모두 너무 이뻐했고 사랑해줬고 위험한 순간이나 노출되지 않게 하고 많이 밖에서 즐겁게 놀아주지 않았어도 집 안에서 즐겁게 가족들이랑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있기는 하죠 저는 펜루스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 생각에 달려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들이 그 생각이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오늘 간단하게 그걸 몇 가지 해볼 텐데 슈나에 대한 죄책감이 드는 어떤 문장으로 된 생각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슈나와 함께 더 많이 놀아줬어야겠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그때 이런 치료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 정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이 굉장히 수의사로서 가장 힘든 생각이지 않을까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당위적인 형태로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슈나가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내가 좀 알아타리고 이런 검사들도 했어야만 됐어 라는 생각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바꿔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치료를 했어야만 했어 라는 생각 대신에 이런 치료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참 아쉬워 라는 생각으로 좀 바꿔보는 것들 같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표현만 다른 거지 근데 한쪽은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줘요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들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라는 굉장히 큰 죄책감 이런 것들을 주지만 변화된 표현은 약간 아쉬움으로 그걸 바꿔보는 것들 그리고 했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은 내가 그때 처했던 상황들 내 상태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푸시하는 생각이지만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은 주변 상황들까지 조금 고려할 수 있게 만드는 생각들이 아닐까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비겁하게 내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했던 것들 내가 슈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었던 이유 같은 것들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었다면 사실 그때 당시에 핑계는 많이 있죠 고등학교 때는 수능 공부한다고 했고 대학교 때는 수의대 과정 자체가 거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취도 하느라 집에서 나와서 있었고 저는 어느 정도는 다 핑계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솔직히 친구들이랑 술도 먹었고 내 거 사느라 얘 못해준 것들도 있고 내가 더 의지가 있었으면 그리고 얘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죠 이렇게 했다면 사실 슈나는 행복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슈나하고만 시간을 계속 보내면 슈나한테 더할 나위 없는 삶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사람으로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니까요 이 아이한테는 내가 전부였는데 라는 생각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내가 슈나 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들이 있었던 만큼 슈나 도 나에게 조금 양보해줄 만한 것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저도 보호자님들한테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다 행복할 순 없다고 뭔가 서로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떠나고 나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아이 보내고 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슈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어떤 말을 가장 해주고 싶을 것 같다 슈나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슈나는 분명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즐거웠어 고마웠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현재를 살고 후회를 하지 않는 애들이라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빠져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너무 슬퍼만 하다가 우리가 올라가면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왔어 나는 괜찮았는데 더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오지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 우리의 대인배 같은 달려동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불쑥불쑥 다시 돌아오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철샘은 이제 어느 정도 감정 조절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지나치게 자주 찾아오는 감정들이 아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슈나가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올라오는 감정들인 거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명상이나 마음챙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극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원리는 사실은 뭐 불교 명상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판단하지 않는 자세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생각하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기억이 떠올랐구나 이런 감정들이 나한테 올라왔구나 라는 걸 한번 알아차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호흡에 이제 집중을 해본다든지 그럼 영상들을 하면서 나한테 찾아온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떠내려갈 수 있게 이제 한번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고 언제든지 다시 마주해야 되는 거라면 해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제 모습이 싫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슈나 를 잊지 않고 내가 계속 이렇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저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슈나 를 생각하면 제가 계속 웃기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눈물도 나고 이런 것도 괜찮은 건지 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애틋한 감정들, 그리움, 또 미안한 것들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내가 힘들었던 것들만큼 즐거웠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라는 걸 기억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까 몇 가지 장면밖에 생각 안 났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장면들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놀러 갔네요 처음에는 저희 강릉 갔던 것만 좀 생각이 났는데 앞면도 바닷가도 자주 놀러 갔었고 눈 오는 날이면 뒷산에 가서 같이 좀 풀어놓고 놀았던 것도 좀 생각이 나고 내 가족이랑 즐겁게 놀았던 장면이 제가 지금까지 기억했던 장면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첩 같은 거라면 힘들었던 순간들만큼 즐거웠던 순간들도 기억에 넣어두고 항상 꺼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의 끝에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제 우리 설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오늘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제가 하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슈나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더 좋은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좀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제가 이 놀로라는 회사를 하는 것도 방송을 하는 것도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잘 못했던 것들 반려견과 보호자가 같이 행복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자 이게 제 계획이거든요 아까 편지에도 썼지만 슈나가 선생님이자 원동력인 것 같아요 우리 슈나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저도 그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 좀 진행을 해봤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뒤로 갈수록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고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뭔가를 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진첩 제가 그동안 난 얘랑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줬어 라고 했는데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진첩에 한 10장은 더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느낌이지만 아까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못 내준 이유들 그런 이유들도 더 늘어나면서 내가 그때는 꽤 힘들긴 했겠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슈나 를 생각하면 다음에 또 눈물이 나기는 하겠지만 웃음도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설쌤이 너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8주 동안 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서 하느라고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이 경험들이 설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조지훈 선생님과 팬로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했을 때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라면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